안녕하세요. 북송주입니다. 오늘 부동산 공민타파 사연 신청자는요. 수원에 2015년부터 실구주하면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2020년에 영인수지구의 구축 대형평수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어떻게 보면 파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2개의 주택을 보다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분이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부동산 공민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민타파 사연 신청자는요. 꿈나무님. 이렇게 막 물을 주면 꿈이 막 이렇게 팍팍팍 퍼져가지고 꼭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현재 20년 된 구축 33평 아파트에 실구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위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이고 동탄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화성사업장이라면 수원 0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아파트 구입 연도는 2015년입니다. 구입 후 현재까지 실구주를 하고 있으며 약 2년 전에 영인수지구의 20년 된 구축 대형평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수지구의 대형평수라고 한다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어딘지 알 것 같고 대략 50평이나 60평 사이 60평까지 아니고 그래도 40평 후반대 50평대의 물건을 좀 밀수하지 않았을까 신봉동이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의 단지를 밀수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지 아파트 추가 매수 당시에 기존 아파트의 지역은 비조정 지역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이 3년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죠. 기준이. 저의 고민은 기존 아파트를 팔고 수지로 이사를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2주택으로 두 채를 모두 가져가는 게 나을지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미도시에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억 정도 시세 차익이 이상되고요. 수지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분이 올해 하반기에 나가신다고 해서 만약 제가 이사 가지 않고 다음 전세를 구할 경우에 전세 시세가 현재 대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오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예 학교나 학원 등 거주 요건이 만족스럽긴 하고 만약 대응평수로 이사 갈 경우에 아이 전환 문제와 월 아파트 관리비 증가 학원비 증가 등 우려되는 경제적 문제점들도 있어서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산다고 할 경우에 기존 사는 집의 시세도 하락하고 추가 매수한 집의 전세가도 하락하여 역전세가 날 수 있는 리스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주택자 포지션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북송준님 유튜브와 북송에서 무료특강 해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현명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료특강 지금 5월 말 정도 되면 다 이제 무료특강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를 얻는 법이란 주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잘 모르신 분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송 부동산 아까대비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금 현재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수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매도 후에 이사가는 경우와 기존집에 살면서 이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가까이 경우에서 향후 제가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나 부동산 마인드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부송님 감사합니다. 꿈나무님도 건강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다주택자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포지션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직 본인이 다주택자로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다주택자는요. 2주택자까지는 저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최소한 3주택 이상 정도 돼야지 다주택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을 유지할지 아니면 비가세를 팔고 비가세를 팔고 2주택을 유지할지 아니면 두 주택을 다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신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고민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이의 학교라든지 학원 여건이 만족스럽고 또 만약 대형평수 이사 갈 경우에 아이 전환 문제 아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이외에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증가 이거의 부분, 부수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기존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는 실고주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에 있는 현재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왜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이사 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또 어떻게 보면 희생한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꿈나무님한테 좀 시소식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제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 주택들을 매수를 했었어.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매도를 치고 일찍 남았을 때 다시 2년 동안 돼서 실고주로 고주해야지 많이 양도세, 비가세를 받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됐는데 다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다시 리셋 규정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리셋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을 이렇게 보유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샀던 주택들을 다 팔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주택을 판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비가세 요건을 갖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셋해서 비가세 요건을 취할 필요가 없이 양도소득세 비가세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보유를 하고요. 이사 가지 마시고 보조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수지 물건을 매수했잖아요. 매수했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차라리 이 물건의 매도 타이밍 이 물건의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갈아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시고 그러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봤는데 기존에 보유한 물건에 양도차이 많이 생겼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갈아타게 한 물건을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주하고 있는 실고주하고 있는 이 물건을 매도하면 나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도차익과 그 다음에 실고주했었던 아파트 매도함으로써 받았던 차익 이걸 합쳐가지고 그때 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아니면 인서울 이런 식으로 갈아타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가세를 받기 위해서 이걸 팔고 이사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족도 높으니까 그들이 계시고 실고주는 삼성전자 근처에 있는 화성산업장에 있는 그 물건을 실고주로 하시고 그리고 수호 물건, 이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언제 또 팔아야 되고 언제 갈아타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분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